자 이번에는 내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변함없이 짧고 굵게 흥미진진하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보는 시간입니다 와이텐스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구팬들 좀 흐뭇할 것 같은데요 텍사스 양현종 선수가 선발 기회를 잡았죠 돈과 명예가 보장된 F의 꽃길을 마다하고 불안한 미국행 택했는데 실력만으로 메이저리그에 올랐고 두 경기 불펜으로 나서서 호투한 끝에 눈도장 찍었고 마침내 선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본인 투수 아리하라가 손가락 부상으로 빈자리가 생겼고요 그래서 양현종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모레 미네소타 상대로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한국 무대를 주름잡던 좌완 3총사 양현종 김광현 류현진이 미국에서도 류김량 시대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류김량 시대 네 양김류라고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원래 라면 이제 세인트루이스 김광현이 내일 뉴욕 매치전에 나오고 6일에 양현종 7일에 토론토 류현진이 차례로 선발 등판하는 일정이었는데 간밤에 보니까 김광현 선수 일정이 하루 미뤄졌더라고요 부상 선수가 생각보다 일찍 복귀하면서 등판 일정이 하루씩 착착 밀린 거예요 그래서 6일 날에 김광현 양현종이 동시 출격하고 7일에 류현진 선수가 나옵니다 6일에 김광현 양현종 그리고 7일 류현진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야구는 좀 하루 지금 쉬어가죠? 네 백신 때문인데요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든 예비 국가대표 어제 야구 쉬는 월요일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국가대표팀 김경문 감독 필두로 추신수 오승환 또 코뼈 다친 황재균 선수까지 선수 지도자 116명이 주사를 맞았는데요 이제 해외파 빼고 혹시나 뻐근하고 부작용이 있을까봐 쓰는 팔 말고 반대팔에 주사를 맞았다고 하고요 이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백신 맞으면 피로도 있다고 하고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근육통 발열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경기 못한다 연기하자라고 해서 오늘 야구는 쉼표입니다 가을에 편성하고요 어차피 우천 취소됐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된 것 같아요 비바람 몰아치는 날인데 그렇죠 내일 어린이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네 내일 어린이날은 또 날씨가 좋대요 그렇군요 때마침 오늘 또 날씨가 안 좋고 네 그 코펫 골절이 그게 황재균 선수가 공 맞아서 그런가 네 그 바운드 불규직 바운드에 맞아가지고 그랬죠 네 근데 어제 뭐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잘 건강한 모습으로 맞고 갔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도 주사를 잘 맞고 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올해 프로야구 이제 여러 볼거리가 있는데 네 마운드 있잖아요 마운드 운영 때문에 좀 시끄럽다고요 네 사실 마운드에 투수 아닌 선수를 자꾸 세우는 일이 오래 반복되고 있어요 네 먼저 이제 빅리그 출신 사령탑 한화의 수배로 감독이 먼저 시도를 했는데 4월 10일에 두산전에서 1대 14로 크게 지니까 9회 초에 내야수 강경학 외야수 정진호를 차례로 등판시켰습니다 네 어차피 진 경기 괜히 이제 투수 내서 허심 빼지 말고 야수로 일단 맞고 다음날에 우리 총력전 잘하자 이런 뭐 취지겠죠 네 결국에는 넉점을 더 주고 1대 18로 대패를 했습니다 이거 중계하던 안경현 해설위원이 프로는 끝날 때까지 최선 다해야 되는데 과연 입장료 내고 이런 경기 봐야 되냐 저 같으면 이거 안 본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시끌시끌 했는데 그 배턴을 고스란히 요즘에는 롯데가 이어받은 분위기입니다 롯데의 허문회 감독이 개막하고 이제 24경기 했는데 3경기에 야수를 마운드에 올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1일에 한화전에서 3대 11로 뒤지니까 8회의 김민수 9회의 배성근 내야수를 잇따라 마운드에 세웠습니다 지난달 17일 사직 삼성전 때는 0대 11로 지니까 7회부터 추재현 배성근 오윤석 선수를 차례로 마운드에 세웠어요 모두 야수인데 KBO 리그 40년 역사상 최초로 한 경기에 야수 3명이 마운드에 오른 겁니다 참 진기록 상식 파괴라고 해야 될까요 마운드 운영할 때마다 허문회 감독은 다음 경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아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야구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 명 정도 야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투수로서의 재능도 원래 갖고 있던 사람 물을 세우는 거야 뭐 좀 그냥 어쩌다 가끔 볼거리기도 할 수 있는데 다 졌지만 세 명은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음날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막 투수를 또 총력전으로 투입해가지고 어차피 진 경기에 힘을 빼야 되냐 뭐 이런 반론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감론을박이 있는 주제인데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야구인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수베로 감독은 메이저리그의 뉴노멀 메이저리그 신문화를 경험한 사람이고 안경현 해설위원은 이 말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청학동 마인드를 가진 정통의 이제 보수적인 야구인이다 극과 극의 생각을 가졌을 뿐 정답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미국에서는 야수를 기용하는 게 꽤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작년에는 좀 미니 시즌이 틀어졌고 2019년에 보면 90차례나 야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볼거리 뭐 이런 취지도 있는데 이런 한심한 경기 이렇게 크게 지는 경기 미안하다 팬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야수가 마운드에 한번 오르는 이런 이색 경험이라도 좀 보고 재미있는 추억 쌓고 가라 이런 취지가 좀 있다고 해요 물론 당연히 다음에 이제 투수를 아끼는 차원도 있지만 팬서비스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도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야구는 이제 우리나라만 봐도 정규리그만 144경기잖아요 이겼든 젖든 매듭을 잘 짓고 당장 이제 내일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제 야수의 투수 기용 이거를 보는 것도 올 시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관전 포인트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10 스포츠 부 조건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